한국방송 뉴스통신사 4월 3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자치위원협의체 위원장 입취임식이 3일 오후 2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장에는 지역유지 및 현지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지난 2년간 지역주민을 위해 힘쓴 이용학 제10대 위원장의 노고를 취하고 제11대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는 한효구 위원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임 한효구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분위기 조성 및 흩어진 동력을 재결집하고 근로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며 지역과 주민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이용학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지역주민의 도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선임한 위원장의 매립지 운영에 획기적인 발전과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신임 위원장과 전임 위원장이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수도권 매립지 관리에 많은 기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학재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현 인천서구청장은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 또한 긍정의 땅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중요한 때라며 수도권 매립지를 희망의 땅으로 이끌어나갈 한유국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빈 축사에 이어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